안녕하세요. 다나다나, 밝은 다나, 가수 김다나입니다. 그리고 미스티의 캡틴 다나입니다. 오늘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지금 벌써 3시 9분이네요. 오후 3시 9분인데,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해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밥을 먹고 또 일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님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좀 뿌까머리를 안하고 머리를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머리숱이 많이 줄었어요. 네, 뿌까머리 하면 아프지 않냐, 두피 괜찮냐, 머리카락 괜찮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걱정해주신 덕분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진 않았고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오늘 아침부터 먹는 촬영 씬이 많아서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가 묵직하고 똥그러졌어요. 이 배를 어떻게 할까. 처음으로 제가 브이로그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 촬영 영상을 찍어서 어떻게 편집을 할지 걱정이 좀 되네요. 제가 스스로 편집을 해볼 거기 때문에, 기대해주세요. 부족하겠지만, 다나가 열심히 편집을 한다는 걸, 구도를 한번 바꿔서 또 촬영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짜자잔! 구도가 바뀌었죠? 화면이 좀 넓어졌죠? 화면이 커지고. 여기다가 휴대폰 커트들을 찰칸한 다음에, 휴대폰을 깔아봤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마이크입니다. 마이크팩. 오늘 하루종일 촬영을 하고, 엔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뭐 A, B, C, D 뭐 없는 게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약이 한가득 있어요. 약이 한가득 있어요. 이러니 다나가 건강할 수밖에 없겠죠. 또 다오님들이 챙겨주시는 홍삼, 건강식품, 배즙, 배에 또 도라지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건강한 걸 많이 먹으니, 혹시 다나는 건강한, 튼튼 다나입니다. 오늘 또 화장을 수정을 한번 해야 되는데, 촬영이 이렇게 10시간, 12시간, 혹은 그 이상 지나게 되면, 화장이 뭉쳐요. 그래서 얼굴을 한번 싹 닦아내고, 화장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맨얼굴을, 우리 다오님들께 몇 번 보여드렸지만, 놀라실까봐. 맨얼굴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촬영 끝나고, 제가 혼자 샤샤샤샥, 차에서 지울거에요.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이제, 화면이 어떻게 되시나요? 화면이 어떻게 되시나요? 화면이 어떻게 되시나요? 차에서도 뭔가 늘 바빠요. 그래서 많이 바쁩니다. 머리도 새로 한번 스타일링을 해야되고, 메이크업도 새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따가 변신된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뾰로롱. 짠. 변신완료. 자, 다시 푸가로 돌아왔습니다. 네. 촬영을 해야되서, 이따가 의상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래서 헤어하고 메이크업을 변경을 했어요. 아까는 핑크톤, 지금은 오렌지 계열. 네. 달라졌죠? 네. 두가지의, 두가지 모습의 단아입니다. 아, 아주 신나게 30분 동안, 수정화장을 두들겼어요. 얼굴을. 아주 그냥, 잘먹어라 하고. 잘먹을 것 같아요. 오늘 촬영도 마지막까지 파이팅하겠습니다. 이따가, 저녁은, 엄마랑, 오빠랑, 밥을 든든하게 먹을거에요. 촬영 마치고 나서. 모두 모두 식사 맛있게 하시구요. 자, 단아 차 안에서의 일상 브이로그였습니다. 뾰로롱. 아, 맞다. 노래를 안 불러드렸네. 노래를 안 불러드렸어. 다같이 차 삼삼 우 삼삼 돌리고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리고 자, 신나는 좌삼 우 삼삼과 함께 신나는 촬영 되세요. 뾰로롱. 재미있게 할 수 있는